여름 회원에서 끝을 생각해 볼게요 이만큼 날짚고 슈퍼가 어떻게 하는지 아 뭐 1군도 2군도 앞의 에그잖아요? 여배 아 나– 스윗만으로 와가지고 우와 진짜 슈퍼하네 1군은 뷔페 아냐? 출장 뷔페 기죽지마 기죽지마 우와 이거 내 letting 무슨 ㅋㅋㅋ 와 이게 1군의 혜택이야 어.. 아 그럼 설레네 프로듀서님들! 응원봉 맛있어? 뭐해 뭐해 퇴근 오오... 진짜. 진짜. 너무 퇴근. 너무 배고픈데, 진짜? 이제 진짜 속이 쓰려, 이제. 일단 저희 대기실은 춥습니다. 하지 말랬더니 연기가 나요? 진짜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남도 아프고? 1군 쯤에는 벽에 포스터도 붙어있고 막 이거는 아니지. 다음에 무조건 1군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